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는 이런 베풀 줄 아는 분들은 본인에게 반드시 그런 또 좋은 기운이 돌아오니까 이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좀 눌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남 1차 프리엔데이 소식이 왜 대호재일까 지금 보면 프리엔데이가 무슨 호재야 그러고 있는데 이게 호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호재냐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죠 이거는 대호재입니다 대호재 왜 대호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호재가 나왔어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그렇다면 혹시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엔데이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락할 만큼 이미 다 했고 시간의 7% 내렸지만 주가는 이제 상방으로 막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는 안주머니 깊숙히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얘가 호재긴 호재지만 대호재인데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그게 왜 호재야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환경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유상증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중기적으로 중기라고 해봤자 얼마 안걸리죠 이제 스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은 이 주가는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기대도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숨은 그림 찾기죠 HLB 박사인 제가 이런 부분들 숨은 그림 딱딱 찾아가지고 딱딱 대입해주죠 거의 잘 맞아 떨어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가 힘드니까 제 영상 보시면 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NDA에 대해서 전목 토론실에서 NDA가 왜 호재냐 그게 무슨 호재냐 이러면서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죠 자 말이 많은데 호재입니다 호재 이게 왜 호재가 아닙니까 이게 호재지 자 왜 이게 호재냐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프리엔디 라는 게 뭐냐 프리엔디 라는 게 이 프리엔디 라는 거는 절차죠 절차 이 절차인데 이 프리엔디 예비신약화가 신청입니다 예비신약화가 신청인데 이걸 했다는 게 왜 호재냐 얘가 지금 언제쯤 NDA 승인 신청이 될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 그런 소식이 나왔을 때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발휘하겠죠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주가 상승의 에너지는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항암제가 리보세라닙이 세상에 FDA 승인을 받아서 세상에 나오는 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프리엔디는 절차 상이 하나기 때문에 얘가 안 나왔다 그러면 도대체 프리엔디는 언제 진행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강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모가 9월 9일부터 시작이 되죠 9월 9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 발표를 하고 이리저리 이제 시간 좀 보내다가 한 10월 정도 되면은 프리엔디 이제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했는데 제 예상보다 지금 두 달이 빨라진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HLB가 이제까지 뭐 이렇게 일하는 부분들 봤을 때 자 그 정도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항서제에서 발표했듯이 유의성을 확보했다 P-value를 충족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성공했다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에스모에서 발표하겠다라는 거고 성공했다는 걸 에스모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미 우리는 성공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발표는 그때 하지만 이미 그거는 이제 녹화방송이다 우리는 생방송으로 생으로 해서 벌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제 프린데이 신청을 미리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항서제약이나 이거는 뭐 HLB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HLB와 항서제약이 같이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 거다 그러니까 NDA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내는 게 적어도 이제 이런 순차적으로 봤을 때 에스모 끝나고 진행했다 뭐 이렇게 본다면 두 달 정도가 앞당겨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호재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호재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호재 맞습니다 얘를 거치고 그 다음에 NDA 승인 신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대강 한 10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12월 달에 진행되면 그 다음에 NDA 승인 신청은 내년으로 넘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하는 게 목표다 늦어도 내년 3월 뭐 그렇죠 제 뭐 HLB 내년 3월쯤에 하려나 보다 NDA 승인 신청을 내년 3월쯤에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어 버렸죠 이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이 아니고 어 이거 봐라 그러면 자 이거 잘하면 정말로 올해 안에 진짜로 NDA 승인 신청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늦어도 10월 중순이니까 10월 중순에 진행을 하게 되죠 프리엔디 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하고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엘레바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이 NDA에서 FDA 쪽에서 일을 하다가 온 베테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쉴 수가 없을 겁니다 아주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프리엔디가 끝나고 나면 보통 한 두 달 정도 내에 실제 NDA 승인 신청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과거에 간암 데이터하고는 좀 틀린 위암 3차하고는 틀린게 위암 3차는 지금 이제 프리엔디 를 했을 때 1차 지표인 OS 값을 OS로 1차 지표로 선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충족을 못했죠 P-value 충족을 못했죠 유의성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데이터 추리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다시 피드백 주고 NDA 신청을 하는데 아주 오래 걸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얘는 그런 부분이 없죠 사족이 없는 상태고 P-value 충족을 했고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 미팅을 하게 되면 FDA 측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오 라고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근데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아주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여기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다 모르는 것을 물어봐 이렇게 안 합니다 걔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NDA 승인 신청하는 약은 전 세계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쌓여 있을 텐데 내가 니 가족한테 이거 하나하나 다 코치해야 돼 니가 알았지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NDA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제 하면서 부딪히 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네 저렇게 하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네 계속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이렇게 되겠죠 왔다 갔다 데이터를 자료를 줬더니 야 이거 아니잖아 다시 자료 줬더니 야 이거 다시 수정해서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서 아주 높죠 F-Day에서 이런 신약허가를 전문적으로 일을 했고 거기에서 신약허가를 몇 건을 갖다가 직접 처음으로 끝까지 진행을 했던 이런 베테랑이 엘레바 대표로 왔기 때문에 진두지휘에서 갈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보니 내가 해봤는데 하고 이제 진행을 했죠 그렇게 될 것이 있다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면 프림데이 하고 그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잘하면은 12월 안에 엔데이 승인 신청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이 중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이제 엔데이 실제로 신청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데이터가 유성 확보했다라는 건 뭐 그건 성공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소식과 유성증자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유증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끌고 내려갈 겁니다 아주 좋은 호재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거지로 좀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어거지로 끌고 내려갈 거다라고 좀 생각되고 그렇지만 내려가는 그런 힘이 아주 강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잠깐씩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이거 웬일이야 올라가네 벌써 조정이 끝이라고 이런 모습을 잠깐씩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다음 주는 좀 더 높아 보이고 근데 하락포는 좀 둔화 크지 않을 거다 그 정도 예상되고 왜 그렇게 보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조정 좀 하고 그럼 이제 파동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락파동이 좀 마무리 시키는 겸상겸사에서 마무리 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 사례가 있죠 숨은 그림 찾기만 잘하면 됩니다 자 과거 사례 여기에서 이제 5월 11일이 이 날입니다 이 날 5월 11일이 이날로 보면 되죠 2020년 5월 11일이 이 날인데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이너스 2.3%였죠 유성전자 소식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2.3%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밀어내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8%까지 밀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1% 정도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죠 바로 이제 반등에서 높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유성전자라는 부분이 별거 아니야 이틀이면 끝이야 라는 수준으로 좀 진행을 시켰지만 2% 올랐지만 그러고 다시 밀리죠 그러고 밀리고 밀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죠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프렌디이라는 아주 강력한 호재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흔들면서 내려가 있죠 흔들면서 흔들면서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들면서 조정을 좀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이제 조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정도로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기로 본다 그러면 그 중기라고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일주일, 이제 3주 3주 정도만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모스 주간으로 4주차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다음 주에 좀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나 아주 큰 조정이 일어나 것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유상적인 대규모 유정에 대한 그런 주가 반영은 악재 반영은 좀 될 거다 그러나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좀 상세를 시킬 거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다 그러면 복지보동도 괜찮습니다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청약일이 5월 28일 29일 이었죠 28일 29일 이었는데 좋았죠 여기에서 청약일이 되니까 나도 이제 사가지고 유증을 받을 거야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었죠 청약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청약을 많이 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보셔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고 이제 엔딩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 여기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보다도 여기도 엔딩이 승인 신청한다 한다 했는데 결국은 뭐 잘 안 됐죠 여기는 여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안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그리고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리엔데이를 하고 나서 잘 안 됐죠 피드백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정리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피드백을 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피드백을 받는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뭐 이상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이끌기 때문에 별다른 큰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호재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호재가 나왔지만 이 대규모 유상전자 부분을 완전히 상세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은 아마도 좀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조금 이제 그렇지만 원액이 큰 호재니까 긴가민가 긴가민가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일 겁니다 제피신한한국이 아주 페이크를 많이 쓸 거다 페이크를 쓰면서 좀 내릴 거다 그 정도가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HB학사죠 HB학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지금 이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지만 그러면 또 조금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듯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흥분해가지고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매도는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매도 위험하다기 보다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상당히 애매하다 이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제 예상과 다르게 정말로 버티는 모습이 나와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올라간다거나 그러고 또 올라간다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흔들고 올라가는 모습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좀 내리고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리고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나면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대규모 유상증자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을 시킬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9월 20일 기준일이 되면은 받으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기로 보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직전 고점은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고점 이 고점도 넘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일단은 좀 판단이 됩니다 워낙에 기대감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